오늘 은혜받고 성취될 하늘의 말씀은 빌리뽀서 2장 16절 말씀입니다 빌리뽀서 2장 16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읽어드릴 말씀 가지고 생명의 말씀을 밝힙시다 생명의 말씀을 밝힙시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로 해서 우리는 2023년의 마지막 달인 12월달로 들어서게 되었습니다 이 12월달은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간으로 지난 한 해를 돌아보고 또 점검하면서 미진했던 부분들을 잘 마무리 짓기도 하고요 또한 한 해 동안 맺은 열매를 결산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 예원교회는 특별하게 한 회기를 시작하는 달이 12월달이 되다 보니 새롭게 조직도 발표하고 직분자도 발표하면서 한 달 동안 각 부서와 기관 지역들이 원이스되어지고 또 한 해를 다시 달려갈 수 있는 그 시작을 준비하는 그런 의미를 갖게 되기도 합니다 이렇게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또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는 가운데 어쩜 오늘의 본문의 표현을 따라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무엇이겠냐 생각해 보게 되는 것이 어떻게 해야 헛되지 않게 할 수 있을 것인가 라는 생각이 들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한 해 동안의 우리의 지난 수고들이 헛되지 않고 소용없는 것이 되지 않게 되며 또 우리가 새롭게 달려가야 될 그 새로운 한 해가 어떻게 해야 그 내용을 잘 갖추고 근거를 잘 갖춰내서 헛되지 않게 할 수 있을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바울은 이렇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생명의 말씀을 굳게 잡으십시오 그리하면 내가 다름질한 것과 수고한 것이 헛되지 아니하여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라고 생명의 말씀을 굳게 잡으라고 본면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굳게 붙잡는 것만이 우리의 모든 수고와 우리의 모든 다름질을 헛되지 않게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우리 예원의 모든 선수님께서는 오늘도 영적 권위가 있는 그리스도의 말씀 모든 생명을 다 살리고 현장의 모든 흑업의 권세를 꺾는 그 능력의 말씀, 권위의 말씀을 굳게 붙잡음으로 우리의 모든 수고와 다름질이 그리스도의 날에 자랑할 것이 되어지는 그 은혜를 충만히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첫 번째로 생명의 말씀을 붙잡아라 입니다 생명의 말씀을 붙잡아라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서 생명의 말씀을 밝히다라고 할 때 이 밝히다로 번역되는 헬라어는 에피콘테스라고 하는데 이 의미는 밝힌다라는 의미보다는 굳게 가지다, 소유하다라는 의미를 더 가진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즉, 다르게 번역하면 생명의 말씀을 굳게 붙잡으라는 거죠 그러면 이 생명의 말씀이 무엇이겠습니까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보면 사도 베드로는 하나님의 말씀은 썩지 아니하는 것으로 되어져 있고 그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이오 항상 있는 말씀인데 내가 너에게 전한 이 복음이 곧 그 말씀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5절에 오직 주의 말씀은 새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리라 라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생명의 말씀은 곧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그 복음의 말씀만이 우리의 삶을 살릴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이 살아갈 수 있도록 지탱하게 하는 유지하게 하는 생명력이 있는 넘치는 말씀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도 우리가 이 복음의 말씀 생명의 복음을 굳게 붙잡고 하루를 시작하시고요 또 이 복음을 굳게 붙잡고 하루를 마무리할 때에 우리의 모든 것이 헛되지 않게 되어짐을 확신하시고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한 해를 복음을 붙잡고 마무리하고 한 해를 복음을 붙잡고 시작할 때 그 모든 수고와 다름질이 헛되지 않음을 또한 확신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 생명의 복음을 붙잡아야 하겠습니까 복음이 무엇입니까 라고 하면 복음은 그리스도께서 모든 문제를 다 끝내셨고 성경의 모든 약속된 말씀을 다 이루셨다라고 하는 그 좋은 소식 복된 소식이 바로 복음입니다 어떻게 이루시고 어떻게 끝내셨냐 갈부리산 그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를 다 끝내시고 다시 살아나셔서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경의 모든 약속을 성취하시고 이루셨다 이걸 붙잡는다라는 거죠 이 말씀을 붙잡을 때 다 이루시고 다 끝내신 이 복음을 붙잡을 때 거기에서 시작하시는 겁니다 오늘 하루를 시작하실 때 다 이루시고 다 끝내신 거기에서 시작하시는 거죠 분명히 예수님께서 다 이루셨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아직 나에게 남아있는 거 있습니까 남아있는 게 또 있지 않습니까 때로는 나에게 내가 도저히 노력하고 달려가도 해결할 수 없을 것 같은 과거의 상처가 남아있기도 합니다 어느 땐 답답하게 내가 둘러싸인 듯하고 도저히 안 되어지는 문제들이 있기도 합니다 그게 어떤 분에겐 자녀의 문제예요 어떤 분에겐 사업의 문제이고 어떤 분에겐 가정의 문제예요 관계의 문제이기도 하죠 그 앞에서 그 문제 앞에 안 되어지는 나의 한계 답답한 상황 환경 지금 있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 내가 되어진 게 없고 내가 가진 게 없다 보니 막막하고 두려운 내일이 내게 다가오는 것 같기도 합니다 이 과거와 오늘과 내일 가운데 복음으로 완전하게 답을 찾아내시고 시작하시는 겁니다 그 자리에서 다른 데서가 아니고요 다른 데서가 아니라 그 자리에서부터 복음으로 시작하시는 거죠 어떻게 시작하시는 거냐 그냥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답을 가지고 시작하십시오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우리의 모든 지난 날들을 재창조하시겠다라는 하나님의 선한 계획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지금 내가 너의 오늘에 함께 하겠다라고 함께 하신다라고 임재하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미래가 말씀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보장되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말씀을 통해 나의 과거와 오늘과 미래 가운데 답이 나오게 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확인하게 하시고요 또 하나님의 능력을 나의 오늘 가운데 누리게 하십니다 나의 문제를 통해서 나의 상황을 통해서 때로 나의 무능을 통해서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의 선한 계획이 있음을 체험하게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복음을 붙잡고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문제도 상황도 환경도 바라보지 마시고요 그 문제 위에 서지 마시고 그 상황 위에 서지 마시고 오직 그리스도만 바라보시고 복음 위에 굳게 서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문제 붙잡지 마시고요 갈등 그 어려움 붙잡지 마시고 그거 붙잡고 애쓰지 마시고요 그거는 다 이루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그리스도께 기도로 오늘 내와 맡기고 뭐 붙잡는 거냐 복음만 해주시는 완전한 계획을 붙잡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도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임하시는 하나님 나라 그 보좌의 능력과 배경과 축복을 최고로 누리며 가시면 됩니다 우리에게 말씀을 온전히 이루시는 능력의 하나님 그 성령의 인도하신 따라서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반드시 우리의 과거를 상처로 헛되지 않게 하십니다 도리어 그 과거가 나에게 응답이 되어지고 발판이 되어져 나의 오늘을 변화시키십니다 그렇게 변화된 나의 오늘을 가지고 미래를 뭐 하시냐 살리십니다 그게 저와 여러분의 언약의 여정이었습니다 이렇게 생명의 말씀을 굳게 붙잡음으로 우리의 모든 삶의 여정이 살아나게 되어지는 은혜를 맛보아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생명의 말씀을 제시하라입니다 생명의 말씀을 제시하라 이 밝히다라는 단어에는 앞서 말했던 굳게 붙잡는다라는 의미는 없지만 또 다른 의미는 뭐가 있느냐 앞으로 내민다라는 겁니다 드러낸다 그래서 제시하다라는 거죠 즉 생명의 말씀이니 복음을 현장에 선포하여 어둠의 현장을 밝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현장에 밝혀 흘러 넘치게 하여 모두 다 살리는 모두 다 살아나게 하는 그 사명 역할을 감당하라는 거죠 이번 주 말씀처럼 생명력 있는 말씀의 권위를 가지고 현장의 흑암의 세력을 꺾는 영적인 권위를 가지고 죄와 저주에 눌려있는 사탄의 권생에 묶여있는 그 사람들을 해방시켜주는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을 비추는 절대의 망대를 세우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왜 생명의 말씀을 제시해야 됩니까 왜냐 여러분의 현장에 저의 현장에 또 우리의 후대 현장에 퍼져나가고 있는 영적인 전염병으로 인해 완전히 재앙지대가 되어져 버렸다라는 거죠 어디 하나 어느 곳 하나 영적으로 안전한 곳이 없습니다 왜냐 사도바울이 지금 이 시대를 가리켜 앞절에 뭐라고 표현하느냐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지금 이 세대가 지금 이 시대가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다라고 표현합니다 어떤 의미냐 현대인의 성형을 보면 이렇게 번역합니다 삐뚤어지고 잘못되었다라고 삐뚤어지고 잘못되었다 하나님이 원래 만드신 형상과 원래 만드신 그 목적이 아닌 삐뚤어진 삶을 살고 있고요 그들의 길이 잘못되어져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인생의 길에서 벗어나 있다라는 거죠 그렇게 영적인 것을 모른 채 살아가고요 하나님이 없이 살아가고요 그리스도의 복음에 전혀 관심 없이 살아가는데 어떻게 삽니까? 그저 나 나를 위해 살고 돈과 물질을 쥐기 위해 달려가고 무너질 성공을 바라보며 살아가니 전도서의 고백이 뭡니까?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어지는 그런 삶이 되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재앙 만난 거죠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현장에 말씀 운동이 일어나기를 원하십니다 복음을 알기 때문에 삶의 해답이 무엇인지 아는 사람 내가 복음을 깨달았기 때문에 이 복음 전하는 사명을 깨달은 사람을 통해서 그 사람들을 사용하셔서 현장에 생명 운동이 일어나기를 하나님 가장 원하신다라는 거죠 그럼 오늘도 우리가 가는 그 모든 현장을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으로 충만히 채워 그 복음이 흘러넘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복잡하지 않습니다 이번 주 말씀 듣는데 딱 붙잡게 된 말씀이 뭐였느냐 주일 말씀에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라고 답이 나고 결론이 내려진 사람이 가는 곳마다 그 말씀으로 생명이 회복되어진다 그 결론 낸 사람이 선포하는 말씀을 통해 그 사람이 살아나더라 현장이 살아나더라 하면 왜냐 복음 깨닫고 복음 누리는 그 사람이 있는 그 현장에 반드시 하나님 나라 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흑암새로 꺾여지고 그곳에 반드시 생명 살리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과 구원의 계획이 성취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현장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외 현장이 되어지는 거죠 내가 있는 그 곳이요 복음 깨달은 그 사람이 있는 그 현장이 바로 그 외 그리고 복음으로 결론 내린 사람은 반드시 만남을 통해 자연스럽게 복음의 향기를 바라게 되어 있습니다 복음의 향기가 묻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티가 나게 되어 있습니다 또 그 현장과 만남을 두고 반드시 기도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또 복음을 때에 따라 제시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뭐 하면 되느냐 복음 가진 우리는 그저 이 일에 조금만 몰입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나의 현장에 일어나게 원하시는 말씀 운동을 실제로 기대하시고요 그 말씀 운동을 그러면 나의 현장에 어떻게 이루어 가실지 조금만 집중해 보시는 거죠 많은 분들이 현장에서 달아빵 해도 별거 없더라 이런 말들 하시는 분들 만나기도 합니다 내 평생 계속 말씀 운동을 했는데 큰 역사 큰 증거 없더라 그냥 그냥 이제는 뭐 전향 그냥 전향 그냥 전향 아니요 기대하세요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 반드시 되어집니다 반드시 되어집니다 내가 거기에 몰입하고 집중하고 있으면 나머지는요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 따라오게 되어져 있습니다 어쩌면 내가 씨를 뿌리고 간 그 현장에 하나는 거두기도 하시더라고요 우리에게 주인 이 생명의 말씀을 현장에 제시하셔서 생명을 살리고 영적인 지각변동을 일으키는 그리스도의 제자로 오늘도 현장에 나아가시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입니다 바울은 나의 다름질과 나의 수고가 헛되어질 수도 있다라는 염려를 하면서 이 말하는 게 아닙니다 헛되어질지도 모르니까 말씀을 굳게 붙잡아라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도리어 바울은 어떤 확신을 가지고 있었냐 나의 수고가 헛되지 않으며 반드시 헛되지 않으며 반드시 나는 이 다름질을 끝까지 완성할 것이고 그 이후에 나에게 멸관과 상급이 예비되어져 있다 주어질 것이다 라는 확신을 가지고 이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동일하게 건면하는 거죠 고린도전서 15장 57절 58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로 말미야마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느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의 수고가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라고 뭐라 말하는 겁니까 너희의 수고는 절대로 헛되어질 수가 없다 반드시 보상을 받게 될 것이다 더 나아가 지금 그 은혜가 임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흔들리지 말고 견실하게 소망을 가지고 너의 다름질을 다하라 그럼 반드시 그리스도의 날에 우리의 승리의 주가 되신 예수님 앞에서 자랑할 것이 있게 될 것이다 오늘도 이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소망과 확신을 가지고 생명의 말씀을 밝히는 전도자 여정을 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